개코 원숭이 하고 있어, 웃기게. 진짜 개코 원숭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둘이 잘 붙네. 우와, 잘 붙는다. 우와, 잘 붙는다. 우와, 잘 붙는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바베큐 장소만 준비했어요. 누가 사? 그건 독박이지. 나는 여기 숙박만 내가. 아, 그럼. 독박이지. 아, 그럼 빨리 장 봐야 되겠다. 그래,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그래, 빨리 하자. 뭘로 할 건가? 그러면, 이거 어때? 저번에 우리 삐약이 했을 때 재밌었잖아. 아, 예, 예, 예. 어, 장난감 삐약이. 인간 삐약이 한번 해보면은?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태호 감아서 돌렸잖아. 태호 감은 것처럼 삐약이 걸린 사람이 코끼리 코를 돌아서 어지럽잖아. 주로 가서 잡은 사람이 걸리는 거. 독박자가 가서 고기랑 이런 거 다 사야 되는데 삐약이는 무조건 따라가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가회에서 이긴 사람이 삐약이야. 삐약이. 한 내문 독박 가위바위보. 삐약이다. 2층에 하면 삐약이네. 삐약이다. 2층에 하면 삐약이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삐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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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이 좋다. 풀약이야. 자, 위치 선정해 주세요. 위치 선정 들어간다.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해 주세요.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아우, 나 이거 진짜 한 세 바퀴만 돌아도 쓰러지는데. 와, 어려운데. 큰일 났다. 뭐야, 여기. 삼독이다, 삼독. 짰지? 짰지? 안 짰어. 보이지? 안 짰어, 안 짰어. 보이지? 너 너무 보이는 듯이 나한테 돌면서 계속 나한테 계속 왔어. 이건 짤 수가 없어. 봐봐, 형이. 어떻게 그걸 정해? 안 보이네? 우리 셋이가 개꿀이다. 개꿀, 개꿀. 나 마트 가야 되네? 그래, 세윤이 생일인데 봐. 숙박에. 바베이크까지. 좋아, 기분 좋아. 가자, 병아리. 갑시다. 자, 병아리 가자. 삼독, 삼독. 고기 맛있는 걸로. 삼독. 드디어 삼독이 나왔다. 형. 고맙다. 왜 형이 걸렸는지 알아? 왜 거기 서 있었어? 고맙다, 이 X끼야.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날씨가 진짜 딱 좋다. 날씨 지금 딱 좋아. 고기 없이 딱. 여기다, 여기다. 27번. 뷰 되게 좋다. 딱 좋아. 딱 좋아. 뉴스 데스크 같다. 오늘의 싱가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민 씨가 뜬금없이 울었답니다. 장동민 씨가 뜬금없이 울었답니다. 왜 울었죠? 나이가 먹고 이제 호르몬이. 김대희 씨는 아까 연기력을 보여주려고 한 건가요? 뭐였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네가 가면 우리는 하니? 네가 가면 우리는 하니? 우리는 하니? 이거 유행으로 될 것 같은데? 어, 하니. 뭔 소리가 할 거야? 사고 싶은 거 천지야. 어? 형. 어? 여기 있다 삼겹살. 있어? 냉동이 싸잖아.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불필울 거랑 이런 건 또 하나도 없어. 아, 숯도 사야 돼? 어. 라면. 어. 이난데다 끓여먹으면 맛있지. 체크카드라 바로 출금 되네. 일어서 빈 60을 채우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멀어. 온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많아. 집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다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여기가 조리대. 조리대. 오, 바베큐. 다 같이 먹으냐. 토, 토치나 찍도 있어요? 토치가 없네.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떻게 붙여, 근데? 이거 못 붙일 것 같은데? 아니야. 찰리킴. 어. 찰리킴 옆에 가서. 어. 지금 빌려와봐, 토치. 지금 빌려와봐, 토치. 토치? 들리다가 뭐지? 갑자기 목이 마른다. 렌트, 렌트. Can I get? 들리다를 검색해봐봐.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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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Can I borrow? 역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니까 다르구만. Can I borrow your touch?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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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아, 라이터밖에 없어. 아, 라이터밖에 없어. 아, 라이터밖에 없어. Can I borrow, 토치 했는데 라이터를 주길래 있다고 했어. 찰리킴. 왜? 토치가 없으면 이거 불 붙는 탄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숯. 불 붙어있는 숯 하나만 빌려와요. 어. 숯이 영어로 뭐야? Can I borrow your charcoal? 차콜, 갱, 갱, 갱. 오, 땡큐, 땡큐. 오, 차콜. 오, 차콜. 오. 빌렸다, 빌렸다. 빌리는 것 같아. 카인들니. 여기다 싹? 근데 쟤네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 천조토치! 와 탄다 이제 됐어 됐어 붙었어 와 불꽃 춤춘다! 구워보자 오 잘 구워지고 있어요 다 끊어 놔 끊어 1인 1 삼겹줄 1인 1 소세지 먹자 먹자 구워보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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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에서 이런 캠핑이라니 근데 뷰가 너무 좋아 한강 온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느낌이 그러네 한강 세민이가 구웠어요 잘 먹겠습니다 김치랑 같이 맛있어 다 익었어 안 해도 익었어? 응 맛있네 맛있어? 잘 익었다 고기도 좋아 왜 가위도 없을까 양만이 있어 뜯어먹는 양만이 괜찮다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무슨 김치야? 동민이 형이 매운 김치 만들었대 저거 많이 맵다 너무 많이 매운데? 잠깐만요 내가 라면 끓여줄게 이거라고 이거라고 일단 한잔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고 생일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독박 투어 하면서 진짜 완전 친해지겠다 가뜩이나 친했는데 더 깊게 친해질 것 같아 그리고 세윤이 생일을 우리가 20년 알았지만 처음 챙긴 것 같아 우리 다섯 명으로 그랬나? 어 그러네 그것도 몰카로 챙긴 건 처음이지 근데 어디서 알렴색을 계속 해서 하사 올라오냐 두리안 사와 두리안이야? 소식은 두리안이 기다리겠습니다 제철 두리안 두리안이 커? 엄청 커 아 그래? 비닐에 쌓여져 있는데도 와 와 비닐 빼봐 형 내가? 왜 지금 네가 빼 아주 진하게 여운이 남아있어 와우 온다 와우 온다 이게 날카로워 원래 이렇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기 와 두리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냄새 장난 아니다 나는 왜 조그맣다고 생각했지 두리안은 우리 갈갈 부서진 사람 먹게 하자 아니야 준호 형이 좋아해 과일 좋아한 것 같은데 원래 먹어? 냄새가 원래 이런 그린내가 아닌데 원래 먹으면 맛있어야 되는데 그래 쥐두부랑 냄새가 비슷한데 어 또 먹어? 준호 형은 방구 자주 껴서 이 냄새 좋아해 형 이불 속에서 방구 끼고 맡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준호 형이 있는 사람 비슷해 아 그러네 너 맡아봐 너 쥐두부 먹어 봤잖아 아 이런 냄새가 아니었는데 차라리 아 뭐야 맛있어? 맛있지 아우 아우 뭐라고 맛있다고? 맛있대 아니 근데 진짜 제철이라 제철이라 그랬어 맛있다고 그랬어 제철이라 더 맛있었나? 맛있어 냄새도 먹으니까 안 나 아 진짜? 맞아 이게 희한하게 먹으면 안 나더라 어 어 똥도 냄새가 심하잖아 먹으면 먹으면 안 나나? 어 냄새가 안 나면 먹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 어 가볍으면서 코밖에 하자 코 밑에 무치기 어 일로와 가볍게 무치기 가볍게 무치기 1분 잊기 1분 1분? 와 잠이 확 깬다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상동민 걸려요 상동민 걸려요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상동민 상동민 제일 싫어하니까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수 세일빵이다 세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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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変의 workplace 퇴행 번데이 투 유 계코 원숭이 잤으면 되겠다 짰지 짰지 어떻게 했자 하나하ника 좀 빠져나갔는데 너 개코 원숭이 하고 있어 근데 원래 괜히 하자 그랬다 내가 하자 그랬잖아 그러네 퇴행 그러네 신기하다 독박의 법칙이야 이게 개코 원숭이 하고 있어 웃기게 진짜 개코 막아만 있어 두 련이 잘 붙네. 우와, 잘 붙는다. 우와, 잘 붙는다. 우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입으로 숨쉬어, 입으로. 잠깐만, 뭘 하고 맡아보게 돼. 꼬딱지, 꼬딱지. 가자, 가자. 치우고 가야 돼, 치우고 가야 돼. 치우고 가야 돼, 치우고 가야 돼. 치우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둘이 한 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 맛있다니까. 야, 너 먹으면 괜찮아지겠다. 야, 먹고 맡으면 괜찮아져. 맛있다니까. 맛있지? 중화된다, 중화된다. 중화된다, 중화된다. 중화된다, 중화된다. 먹자. 먹자, 먹자 떨어진다, 호떼는다. 에이. 아유, 오늘 정말. 되게 더러운 눈 같다, 혼물리기. 한국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오늘 세윤이 생일에 이렇게. 즐겁습니다. 와, 자기가 하자고 해고 걸렸다. 나 여기 벗고 자는데 더워. 그래, 대장. 상남자. 차라리 벗고 자, 여기. 난 친구랑 같이 자야지. 아야, 너 일로 와. 왜? 어? 왜? 왜? 주누올까봐. 주누올까봐?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이 침대가 너무 포근하다, 우리 침대랑. 어, 나로 피하는데? 아, 지금. 대이 형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또 블램핑을 하겠어. 나 아픈데 유격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형, 바로 잠 올 것 같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 비 맞고. 뭐야, 너 두려운 냄새 뭐야? 아. 아, 형 등 오자마자 냄새. 형, 물 안 닦았어? 닦았지? 방금 닦았어. 뭐야? 아, 형, 너 발 씻었냐? 발 씻었어. 자꾸 나한테 그래. 자기 인중에서 나는 냄새를. 비켜. 비켜. 인주는 발의 냄새나고 형은 입에서 나니까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자요. 아름이도. 발 씻었어. 어, 나 진짜 뻗어서 잘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나도. 네가 안 자면 내가 자니? 왜 잘해? 어, 하니? 똥똥똥 똥똥 똥똥똥. ieving 싱싱해. 비둘새나, 뱅이도 유학 모델 MXLHHMLNS Major. 자기わかноз, 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